엄마, 공룡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해요? 음, 여기 봐봐 해남 공룡 박물관으로 가자 공룡 바블카를 타고 에어 아바타 서커스까지 즐길 수 있는 공룡 버블 퍼레이드 놀이터에서 놀 생각을 하니 벌써 신나! 에서스아 선생님과 함께 떠나보란 흥미진진한 과거여행 공룡 발자국 타건대 온 가족이 즐겁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공룡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절대 놓치지 말라고! 이번 어린이날에는 가족과 함께 쿵! 쿵! 공룡 찾아 해남으로!